이 글에서는 정확하게 스쿼트를 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소개한다. 운동은 현대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몸매관리 혹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러 운동 중에서도 스쿼트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 스쿼트랑 무엇일까? 스쿼트가 예전부터 전해져온 방법인지 혹은 새로운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쿼트는 탄력있는 몸매를 가꾸는 데 늘 인기있는 운동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스쿼트는 신체 하반신에 중점을 둔 운동이다. 스쿼트는 다리의 다음과 같은 부위로 운동을 한다. 근육 힘줄인데 이 운동은 근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며 근육의 성장을 족진한다. 또한 스쿼트는 신체 능력을 개선해주며 둔부, 허벅지 및 다리 주변부, 위를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쿼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각자 운동하고 싶은 부위에 따라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스쿼트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 스쿼트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흔한 결과는 바로 부상이다. 다리의 모든 부위가 다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는 부위는 무릎이다. 정확하게 스쿼트를 하는 방법 따라서 정확하게 스쿼트를 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부상을 피하는 동시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체중을 분산시키자 스쿼트 운동을 할 때 체중은 발 앞쪽 중족골로도 알려진 부위에 신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다칠 위험이 있다. 이 자세로 스쿼트를 하면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권장사항은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체중을 발뒤꿈치에 실어보자. 이렇게 하면 등은 곧게 유지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코어, 요추, 척축, 복부를 강화해준다. 코어가 강화되면 체중을 더 수월하게 분산시킬 수 있다. 2. 정확한 자세를 유. 지하자 스쿼트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정확하지 않은 자세이다. 자세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다. 등은 똑바르고 신체의 다른 부위와 정렬되어야 한다. 시선은 앞쪽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머리를 고정할 수 있다. 어깨는 뒤로 펴야 한다. 어깨를 뒤로 피면 호흡에 도움이 되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스쿼트 운동. 자세를 낮출 때와 서 있을 때 모두 을 하는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기를 권장한다. 등은 절대로 구부리거나 휘어지면 안 된다. 3. 좋은 자세로 시작하자 스쿼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시작하는 자세는 1. 단적으로 같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바로 올바르지 않은 자세이다. 사람들은 더 커진 둥근과 탄탄한 허벅지 뒤 근육을 목표로 이 운동을 한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과도한 열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려는 열의가 결국 최악의 자세로 스쿼트를 과하게 하도록 만든다. 나쁜 자세로 스쿼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치게 된다. 스쿼트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려야 한다. 또한 최적의 시작 자세는 개개인에 따라 달라 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나만의 최적의 자세를 찾아야 한다. 4. 자세를 최대한 낮추자 스쿼트 운동을 할 때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내려가는 것이 좋다. 자세를 최대한 낮추려면 다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세를 낮출 때 정확하지 않은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 몸을 더 낮출수록 근육, 힘줄 및 기타 관련 부위를 더 운동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뼈의 직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근육의 능력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몸을 얼마나 낮춰야 할지를 정해보자. 유의 사항이 유의 사항이 유의 사항을 응원해